대선회가 전서 계속해서 오늘은 그리스엔의 거룩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뭘까요? 제가 어디에서 멈췄죠? 레위기에서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레위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제사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특별히 아담도 가인과 아벨에게 뭐를 가르쳤습니까? 제사드리는 거를 가르쳐 줬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참 많을 텐데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될 거 뭐겠습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라 예배를 가르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매력으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거 없는데 레위기가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레위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미 추래국기에서 나는 여화다 그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19장 2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사선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화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또 읽고 있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룩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화이니라 또 나는 여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뭐를 얘기하시냐면 추수할 때 반 모퉁이를 베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누가 먹을게 하려고? 가난한 사람들 거룩인들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낙은애들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죠 뭡니까?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이웃사랑해라 형제사랑해라 그러니까 거룩은 뭘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형제사랑,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형제사랑,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진정한 거룩은 우리의 삶에서 그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레위기 19장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9장의 원리가 오늘 대사로니까 전서 4장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니까 뭐를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음란을 버리라 성적으로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사로니까 교회인들에게 거룩하라 거룩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인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순결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상에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됨이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그렇게 성적으로 순결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느냐 진정한 거룩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 사랑 그랬는데 이 형제 사랑이라는 헬라오가 필라델피아스예요 필라델피아 어서 들어본 얘기죠? 미국에 가면 펜실바니아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청교도들이 뉴 잉글랜드에 정착하고 그리고 남하에서 필라델피아의 도시를 만드는데 자동차로 한 두 시간 걸립니다 거기에서 필라델피아 뭐예요? 형제 사랑 우리가 형제끼리 좀 사랑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필라델피아라는 이 단어가 대사로니카 전서에서만 19번이 등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바울이 형제 사랑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왜 형제 사랑을 강조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를 사랑하랍니까? 형제 사랑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요약하고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우리 신리교회 교인들은 이것만큼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수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으로 이웃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 1서 4장 20절부터 21제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누구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은 이 형제 사랑을 실행하라고 그래요 행하라고 말합니다 10절이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것은 형제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사로니까 교인들은 형제 사랑을 한 것 같습니까? 하는 것 같습니까? 했어요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너희들이 형제 사랑을 하는데 더 많이 사랑해라 힘써라 사랑이 말이 아니고 실천이고 행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뭐랍니까?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도련과 교인들의 형제 사랑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15장 26제로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했는데 이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냐? 여기 이제 지도가 나올 텐데 여기 지도에 보면 여러분 왼쪽에 오른쪽이 되나요? 여기 왼쪽이죠? 왼쪽에 마게도냐가 나오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리고 밑이 아가야 지역인데 여러분 이 마게도냐에 대사로니카가 4번 보이시죠? 4번 대사로니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대사로니카가 바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굶어서 먹지를 못하는 이 소식을 대사로니카 교인들이 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모아요 물질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바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대사로니카 교회가 그렇게 물질을 도우니까 물질적으로 풍부했고 그리고 그들이 넉넉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배경을 보면 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대사로니카 교인들이 살았던 그 1세기에 80% 이상이 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풍부하게 잘 사는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아멘도 안 하는데 여러분 제일 잘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잘 살고 있어요 진짜 그 당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물질을 아껴 가지고 바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 헌금을 받아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대사로니카 교인들의 그 눈물어린 헌금을 받아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대사로니카 교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반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 참 대사로니카 교인들 대단하다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궁핍한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 것인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인들은 자신들과 너무 달랐던 거죠 바로 그 사랑 형제사랑 그 형제사랑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희들 그 사랑 만족하지 말고 더 사랑해라 형제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형제사랑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참 우리 신뢰교회는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게 이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도 신방을 했는데요 제가 조개요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 장로님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인도하신 장로님에게 뭘 먹으냐 밥 먹지 못하니까 포도는 조금 먹는다고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세상에 포도 한 박스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져오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이야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을 베푸고 있구나 그 인도하신 장로님은요 60년 직이에요 초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려고 병상 세례 우리가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 아내도 좀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신방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하자 그래서 부부가 서로 좀 친밀한 그런 시간을 갖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부부가 친밀한 시간을 가지셨나요? 선부는 뭐 대답도 안 해요 여기는 그러셨나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친밀한 시간을 가지려고 이번 주에 연말 당회를 준비하는데 20번째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처음으로 제가 연말 당회 준비하면서 제 아내하고 같이 기도원을 가십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광림수도원에 있는데 광림수도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위에 이렇게 비탈길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제 아내와 함께 그렇게 거기를 올라가는데 낙엽이 그냥 그 옆에 숲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낙엽이 왜 떨어지는 줄 알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 같은데 제가 왜 떨어지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겨울이 되면 나무가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도 추워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못하니까 나뭇가지 끝에 있는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뭇잎들이 떨어지면 그 낙엽들이 나무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낙엽들이 떨어져가지고 그 나무를 보호해 주고 그 나무만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보호해 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다른 화초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한낱낙엽도 저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나무를 보호해 주고 떨어진 나무, 그 떨어진 나무도 보호해 주는데 나는 어떤가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 사실 나 혼자도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저는 우리 시민교회가 교회 사랑을 통해서 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여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해서 분리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시흥의 장현주구입니다 장현주구의 슬평수 한 50평이에요 등기로는 한 80평이 되는데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5억 2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부가세하고 인탈이 하면 한 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교회의 분리개척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냥 장소를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의 목사가 월세만 안 나더라도 너무너무 좋대요 얼마 전에 강대성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월세 안 내고 목회만 전념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사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우리가 파송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아니 거기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도 괜찮아요 나는 좀 개척교회를 섬기겠다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라며 기도하면서 가셔서 교회를 섬기세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이 사역에 우리가 이미 개척한 불안노교회와 목감신일교회도 같이 동참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주에 이제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도 이제 물질로 동욕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금년 겨울은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그것이 형제 사랑이죠 우리 목장 아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잘 좀 돌보세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택배기사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혼자 계신 독고 노인들을 저희가 돕고 그리고 외로운 분들을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이죠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은 커집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렇구나 신일교회 교인들은 다르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 저의 여러분 모두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진흥의 여러분으로 추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형제 사랑을 말한 후에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랬는데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를 영어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너의 야망으로 삼으라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 여러분 야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공이 야망이죠 인기가 야망이고 권력이 명예가 야망입니다 어떻게 조용한 그것이 야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오인들은 좀 더 높아지고 박수갈채를 받고 인기와 권력과 소음 속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에 야망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조용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요란 법적하고 시끌벅적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고 얼마나 얼마나 겉만 번지르겠습니까? 그것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상을 좀 단절해서 내 스스로를 돌보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야나큐 운동했습니다 야 나도 큐티 할 수 있다 여러분 큐티 배우셨으면 그거를 실천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설교를 듣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늦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유는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천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조용하게 조용하게 묵상함으로 내면의 강한 그리스연이 돼야 됨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대사로니까 교인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그 귀족들이 노동하는 것을 아주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노동하는 것을 아주 경멸했어요 손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손으로 하는 것들을 아주 경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사로와 교인들 중에서도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합치면서 자기 생활에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충실히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하는 일을 힘쓰라 무슨 말입니까? 네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형제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일에 정성을 다하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노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일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귀찮게 여길 때도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권희야 그렇게 부르면 벌써 속으로 아이고 배달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 일하는 거 싫어하고 귀찮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 들어보니까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일을 잘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빌리포스 2장 4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빌리포스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시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남의 일은 열심히 하고 남을 돌보는 것은 잘하면서 자기 일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정작 자신의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 여러분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물론 은사를 받아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성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일은 소홀히 하면서 남의 일만 힘쓰는 거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제된 삶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있는데 우리 남자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 중에서 옆집 일이라고 하면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 가정의 일은 제대로 돌보지 않아요 저는 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정을 잘 권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권위자가 돼야 돼요 권위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배우자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우리 아빠를 얼마나 신뢰하고 존경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가정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매들 살림도 잘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살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를 하지 말라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희소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살림도 잘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실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상사들이 여러분에게 일 맡길 때 이 사람에게 일 맡기는 것은 나는 마음이 놓인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부하들이 상사를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경받는 그리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12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고 결론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가정에서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는 여러분 이는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말한 모든 결론을 말하는 것 이렇게 형제 사랑하고 이렇게 형제 사랑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힘쓰면 힘쓰면 어떻게 되느냐 외인에 대하여 단정이 행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궁핍함이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비그리슨 불신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불신자에 대해서 단정이 행하게 된다 여러분이 단정이라는 것은 몸 단정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단정이라는 이 말은 헬라우로 찾아보니까 유케 모노스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오늘 제 몸에 낀 영향력의 영향력 믿는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함으로 내면이 강한 그리슨이 되고 손으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룩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교인들이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슨이 되기를 사도바오로는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교회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지난 2020년이죠 올해 2월에 기독교 윤리신청 운동본부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31.8%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니오라고 한 사람이 63.9%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한국교회를 신뢰해요 안해요?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팩트는 받아들여야 돼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목사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로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권사 집사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형제 사랑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시끌벅적하고 내실 없고 자기 손으로 힘쓰지 않는 불로소득이나 원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한국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대안이 무엇인가 최근에 저희 교단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향후 10년 개신교가 사회를 위해 가장 힘써야 될 활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뭘까요? 여기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윤리와 도덕실천운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구제와 봉사였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거는 그건 사실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공중도독을 잘 지키고요 법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그건 신앙을 떠나서 상식이에요 상식 오늘 한국교회가 상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어떤 미래상이 돼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1위가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 2위가 사회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신뢰를 받아야 돼요 아니 그걸 넘어서 존경을 받아야 돼요 존경받는 교회 존경받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리슨이라는 단어는 처음 사용된 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26절에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슨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그리슨이라는 단어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그리슨인들이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슨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의미로 그리슨이라는 말을 붙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그리슨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이웃이 과연 그리슨이라는 그런 이름을 그런 호칭을 붙여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이래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그리슨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변에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슨이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진짜 그리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그게 거룩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대사로니카 교인들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형제 사랑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내면이 강한 묵상하는 그리슨이 그리고 손으로 일을 힘쓰는 사람 그럴 때 그럴 때 그것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